고식아 너를 TV에서 내가 봤다고 고식아 꽃 좋아? 고식아 꽃 좋아? 조용히 해! 너만 조용히 해! 나도 미션 중이야! 나도 미션 중이야! 야! 눕지 마! 일어나! 고식아! 고식아! 잠깐만 너 사과 좋아해? 고식아 너 사과 좋아해? 어? 사과 좋아? 사과 좋아해? 고식아 사과 좋아해? 아 이거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지하게 미션 중이야 고식아 사과 좋아해! 조용히 해! 아 조용히 해! 야! 너랑 조용히 해! 미션 중이잖아 지금 안 보여? 아 무슨 고식이가 어딨어 고식이 고식아 좋아해! 여기 무슨 실험이에요? 저 실험 각자? 여기? 키스해! 키스해! 여기다! 아! 고식아! 고식아! 고식아 이게 뭐하는 거야? 아! 아니 드럼 보지도 않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? 고식아! 하아야 넌 뭐하냐? 쟨 뭐해? 넌 뭐해? 반가워! 난 고식이를 사랑하는 고식아! 하루로야! 널 해치지 않아! 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! 여기 비어올려도 인정입니까? 넌 아니야 나는 안 들 것 같은데? 어... 하지야 미안해! 어... 하지야 미안해! 아... 오오 하지야! 어 잠깐만 아... 오 하지야! 어! 잠깐만 하지야 나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진짜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나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사진과 같은 홍학 커플을 찍으면 성공 사진이 어디 있어? 하트 모양의 사진을 찍어내시면 성공 아 제가 홍학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찍으라는 얘기죠?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내년이 되든 아니 쟤네가 사랑을 해야지 찍을 수 있는 거네?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얘들아 너네 커플들끼리 막대가자 게임 같은 거 안하니? 얘들아 자 키스 타임 지금부터 1분간 키스 타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 진짜 크다 오 오 오 오 안돼 이리 오세요 형 오 진짜 가까워 오 오 오 야 혓바닥이 뭐야. 너무 가까워 혓바닥으로. 기린. 야 혀가 너무 커. 안녕. 광수야 니 혀도 저래. 아 이거 먹고 싶나 보구나. 뭐 하나 줘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줘요 뭐 안 돼 카메라야 카메라야. 아 카메라 원샷. 나 기린 거의 실제로 처음 봐. 처음 봤다고. 대답을 하시면. 틀려도 되겠네요. 두 분 다 O를 선택하고 두 분 다 X를 선택하시면.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광수는 잘생겼다. 이게 문제였어요. 기린이 잘 먹을 거를 너 답으로 해 놓으면 되네. 둘 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요. 그러면 처음에 둘 다 같은 음식으로 해야겠다. 그럼 맞네. 그렇죠 그렇죠. 야 왔어. 야 물어봐. 이광수는 잘생겼다. 제발. 아니야. 왜 이거 이거. 이거. 제발 아니야. 왜 이거 이거. X를 해야지. 매력 있는 스타일이야. 매력 있는 스타일이야.